안녕하세요. 저는 장전동에서 블레싱룸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조유정입니다. 여기는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의 굿즈도 판매하고 있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제종이랑 실크스크린이랑 여기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중앙동이라는 동네에서 처음에 사무실 겸 공방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회사 퇴근 후에 오셔서 잠깐의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정말 미스커피 한 잔 내어드려도 행복해하시고 나의 시간을 갖고 나만의 취미생활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공간을 그때는 정말 작은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전동에 와서 이렇게 커피도 그냥 미스커피가 아닌 진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어드리고 디저트도 제대로 만들어서 드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